안녕하세요. 주이타짱 교수입니다. 연구소 나와서 어제는 좀 몸이 안좋았습니다. 3시 50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엘스 머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에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을 때 시간 짬 내서 찍는 보람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엘스 머티에 대한 부분 궁금증 사항이 너무 많으십니다. 자 경고종목에서 주의종목으로 해제가 될 것인가 이 뜻을 보고 있는데요. 4만8천원이라는 주가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4만7천950원이다. 이런거 신경쓰지 마십시오. 간단한 룰에 의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미국 시장 빠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선물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오늘도 오릅니다. 5일은요. 죄송합니다만 주의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 없습니다. 오늘 오릅니다. 1월 5일날 주의종목 해제되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날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차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라운드 피규어 모든 현상에 대한 부분은 업종에 대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공시사항을 읽고 차트를 이야기하고 수급을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동안 자산운영사에서 펀드메이지를 했고요. 15년동안 스타펀드메이지를 했습니다. 1000억 운영했고 IPO 신규상장을 다룰 때는 10조원부터 20조원의 패시브 자금을 운영했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지금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떤 규정에 의한 부분에서 주의와 경고와 위험 이 정직 이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읽어두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공시사항 나와 있습니다. 공시사항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공을 좀 옮겨보시죠. 언제로 옮길 거냐면요. 자 우리는 6월에 있을 코스닥 150지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지 마세요. 자 상호를 보고 접근할 겁니다. 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을 우린 분명히 고민해야 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나온 기사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나왔죠.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이내라는 표현을 했어요. 분명 이 부분은 분명히 이들은 이 경고 종목이든 이런 걸 필요 없이 어떤 과정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1개월 이내라는 걸 계속 강조드립니다. 지난 영상도 오늘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엔에스톤 머트리얼즈 자 특징적인 사항이 나왔죠. 자 조회공시를 요구합니다. 언제입니까? 12월 19일날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미확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며칠 됐습니까? 정확히 10거래일 되지 않고 나왔죠. 뭐라고 나와 있었죠? 1개월 이내에 취재할 내용은 유용자산 양도 결정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보시자고요. 자 하이엠큐라고 있다. 하이라고 하는 유럽의 오스트리아 소재 가장 유명한 알루미늄 기업입니다. 조인트 벤처 돈 모아서 투자했다. EV 배터리 시스템 전기타 배터리 시스템 부품 사업을 영위해서 이 자회사를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재공시 기한은 1월 18일입니다. 땡겨서 발표를 합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유용자산 양도 결정하랍니다. 이 핵심에 대해서 오늘 다룰 겁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주의 종목으로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있죠? 기계장치 압출기 및 후면 설비장치 기계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이엠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사업 개시로 인한 사업 개시로 인한 관련 기계 일체 양도입니다. 자 봅시다. 결국은 뭡니까? 날짜를 정해져 있습니다. 외평격 기간으로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언제? 2025년 2월 28일 왜 이럴까요? 왜 이럴죠? 맞습니다. 2년 동안은 상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양도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얘에 대한 상장에 대한 약속은 2년 이내라고 했죠. 연도는 바뀌면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구미시 알루미늄 제품 제조 이라고 하죠. 제가 그래서 대주회계법인에 있었던 후배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전달해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48,000원이라는 이야기 공시상 1, 2, 3번에 해당되는 이야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2차 전지가 올라서 오른 게 아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이제 얘네들의 의도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의도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시오라는 거래소의 규정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의 경고 종목에 대해서 니네가 합리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근거라는 걸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니? 제시를 했죠. 우리가 위험을 느껴야 되는 단계는 뭡니까? 주의 경고 위험 하락할 때죠. 대주주의 반대매매가 있는가 회계 부정이 있는지 판단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있죠? 누구누구 인맥 테마 줍니까? 아니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무조건 더 오릅니다. 48,000원이라는 부분이 왜 형성됐을까요? 47,950원이든 왜 형성이 됐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맞췄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추가만 했습니까? 아니죠. 오르면 다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빠질 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르는 주식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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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산합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영상에 대해서 많이 지치신 분들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54입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나중에 구독자분들 보게 되면 거의 65세 이상의 분들이 99%가 구독자이십니다. 자 근거 있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볼게요. 사정이 좀 길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급락할 때 찍어뒀습니다. 예 이날이죠. 37,450원 11% 급락하는 날 제가 찍어드립니다.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드립니다. 대기전부터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적금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반영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는 동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을 들고 일단 만 줄을 자 이 부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적극 매수하십시오라고 했죠. 이때에 대한 공매도 애들은 돌려줘야 될 의무 부여합시다. 라고 했죠. 자 이거 오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영상 하나 더 보시죠. 라운드 피규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5만원을 넘을 수가 없다. 패시브 자금을 설명해 드립니다. 알 겁니다. 다만 이런 화동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주식 탓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주식 탓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왜 라운드 피규어 5만원을 제시했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패시브 자금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부분의 주가를 감안했을 때 최근에 들어서 신규 상장주를 모두 10개를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우상형의 그름이 나오는 건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죠. 배터리의 선호도를 갖추는 이유가 뭐죠? 2차 전지가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완타치러 갈 수 없죠. 충전을 해야 된다죠. 양극제에 대한 부분에 전구체 희귀현상이 나오죠. 미국에서 IRA 법안을 발언했죠. 중국과 전구체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 안 준다고 하죠. 전기체 수출 가격이 올라가죠. 미국 사람들은 타겠습니까? 안 타죠. 국내의 생산부 80%를 담당하는 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죠. 왜 LS 머티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까? 오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LS 머티는 뭡니까? UC죠. 울트라 파파스터. 뭡니까? 힘 세고 오래가는 건전지. 이거를 배터리 개념으로 바꾼 겁니다. 에너자이저 들어보셨죠? 왜 이게 배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2차전지일까요? 자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고요. 배터리를 10년 동안 우리가 차를 탄다고 하면 두 번을 가려고 합니다. 1500만원씩 두 번을 가려고 합니다. 3000만원이죠. 6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9000만원이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기름가 바뀌려고 탔더니 불편함만 가지고 돈이 많이 든다. 울트라 카파티는 뭡니까? 정확한 분위기로 따지고 핵심을 봅시다. 패배터리를 부정합니다. 그쵸? 이게 바로 시장의 얘를 선호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 배팅의 구조는 그렇게 잡았어야 되죠. 2차전지를 사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사야 되는 거. 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룰입니까? 1만원 이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패시브 자금은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도 이 통용화 과정을 갈 겁니다. 자 코스피 코스탁 150종목의 사전 패시브 자금의 유입의 룰을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계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코스탁 150종목 룰이 어떤 거냐면 코스탁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150종목도 같이 끌어올리세요. 빠지게 할 거면 같이 빠지게 하세요. 이겁니다. 지금 그 시가총액의 3조원의 기준은 마련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50일권에 와있는 종목들 다 찾아야 됩니다. 자 결국은 1만원 밑에서 제가 1600대 1에 대한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라도 무조건 베팅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하셨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오늘 타점에 대한 부분은 오릅니다. 그 타점도 오늘 다 말씀드릴 겁니다. 1600대 1에 대해서 얼마 못 받는다고 해서 제가 기관 코드 보내드렸죠. 기관들만큼 세배수 청약이 가능한 방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또 읽어드릴 겁니다. 이 정도면 좋은 영상 아닙니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호응도가 없으면 제가 더 이상 영상을 찍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1만원 이하에서 신규 상장을 다루는 법칙 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 비상장일 때 6천원일 때 6배의 법칙을 넘으려고 하면 3거래일 이내 기계의 훼손이 나온다고 했죠. 프로그램의 매도 그러나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업종 즉 배터리 업종에 대한 강한 트리거가 발생됐을 때는 패시브 자금 2배 힘을 가지고 끌어올린다고 했죠. 그리고 5만원이나 라운드 피규어를 제시해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15 거래일 동안만 통용화되는 5만원의 라운드 피규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왜 강력 매수를 외쳤습니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공매도죠. 왜 그럴까요? 46만주의 수급 기사로 나오죠. 공시사항의 의무가 없습니다. 15일 동안 보혜수 걸렸던 펀드에서 매도하는 걸 이걸 왜 공시사항으로 나옵니까? 기사로 나오죠. 26일은 어떤 날입니까? 12월 24일 날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연휴가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의 주식을 사게 되면 1년치의 배당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공매도를 이용한 겁니다. 장중 불법적인 공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아내야 된다고 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3만6천원이나 법칙을 훼손하긴 하지만 지지선이 형성이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페스티브 자금의 룰입니다. 이 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보내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서든 들어본 근거가 없을 겁니다. 왜요? 이 부분은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몇천억을 운영해봤고 프로그램에 대한 페스티브 자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능할 겁니다. 아직까지 저 외에는 한 분 지금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6배에 대한 법칙이죠. 자 그러면 통용화시켜봅시다. 최근에 상장주 있었던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기업 내용 조금 더 진행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에코 프로머티에 대한 부분은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했던 부분은 기관들의 작전의 의도라고 했죠. 이거에 대한 부분 저도 기관 출신이긴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있습니다. 17대 1이라는 기관 경쟁으로 끌어올리고 얘에 대한 코스피 200을 맞추기 위한 요 부분까지만 끌어올린 상태에서 편입을 시키죠. 이 동안에 움직였던 건 얘가 따상상에서 시작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습니까? 코스피 200에 대한 조기 급등에 대한 편입에 불발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LNF부터 시작해서 2차전 지줄 이게 급등이 일어나버릴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 공매도를 싸게 갚기 위함이죠. 이 부분도 역시나 26일날 공매도 갚고 끌어올리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에스머티에 대한 부분도 규칙성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따상상 정보만 한번 보겠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10만원에서 시작했죠. 3거래 10만원에 대한 부분은 5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 정확한 시단이 되죠. 두 번째 KNS죠. 아직까지도 통용화되고 있는 패시브 자금의 룰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시총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이런 부분은 따상상에서는 다 진입이 됩니다. 8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고 3거래 1위에 훼손이 되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반이 되었을 땐 다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있는 거죠. 혹시나 가능성이 있는 사전 패시브 자금이 니까요. 이런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LS 머티도 그 부분을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계 룰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의와 경고 이 말씀을 아십니까? 그러면 경고에 대한 부분이 주의로 지정되고 1월 5일에 해지된다고 한다면 뭐가 다르죠? 경고의 단계일 뿐입니다. 조치의 단계일 뿐이라고요. 경고의 날개를 달고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장입니다. 필드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위 메이드 게임 업종은 다르지만 그때 산업이었습니다. 배터리 산업이죠. 게임 산업이죠. 3만원에서 미래전설의 데이터가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데이터 매출 순위를 보면서 20만원까지 위험종목의 날개를 날고도 올라갑니다. HLB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임상실패라는 이유가 나왔다가 다시 권고사항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3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위험종목의 날개를 간고 갑니다. 데이터죠. 산업의 사이클이죠. 바로 우리는 배터리 산업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기계 룰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내드릴 겁니다. 바쁘신 분들이 있으시면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01948228706으로 LS 라고 보내십시오. LS라고 보내시면 L이라고 보내십시오. 그리고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청원 들어가고 있는데 공매도 불법적인 공매도는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를 제외하군요. 장중에 들어오고 장중에 나가는 부분은 파악을 할 수 없죠. 거래소를 통해서 청원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었고 여러분들이 청원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있을 겁니다. 시장 감시본부라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모든 종목을 감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각 지점 또는 그리고 뭐죠? 소수집중 어떠한 종목을 몇 명의 수급들에 의해서 액티브 펀드들이 들어와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개월과는 통일될 수 있어요. 자 L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혹시나 주위에도 여러분들 중에 공모청약 같이 하셨거나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L 공매도라고 보내주세요. 청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46만 주에 대한 수급을 꺼내보면서 이런 하락을 이끌어내죠. 다시 한 번 더 보실 겁니까? 12일 날 100만 주가 또 풀립니다. 또 기사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공매도가 장중에 들어오고 장중에 나가는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기본적인 기업의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울트라카 퍼스트는 패배달을 부장하죠. 침체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앞서서 나왔던 공시사항이 하이엔케이라고 있죠. 어떤 회사죠? 하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최대 알루미늄 생산 기업이 있습니다. 기술력은 최고입니다. 조인트 벤처를 배치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2위로 물려났습니다. 유럽 시장의 전기차 규모가 가장 큽니다. 누가 있죠? BMW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구비에 지금 들어와서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수도 즉, 내가 가진 시설물을 얘에게 밀어주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룹 사이 구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금융권 세미나가 새벽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LS머티리얼 지배구조입니다. 자, LS가 있죠. LS 전선이 있죠. LS은 기본적으로 전선을 만드는 피복 그러나 바뀌죠. 2차전인적으로 갑니다. LS머티리얼지 100% 들고 있는 LS 알스코죠. 이거 오늘 말씀드릴게요. 하이엠케이죠. 조인트벤처죠. 이걸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엠케이라는 걸 등장하면서 LS 알스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등장을 시켰죠. 핵심자회사인데 알루미늄 소재를 만들고 수소연료산업을 한다. 핵심자회사를 등장시킵니다. 근거있는 상승입니다. 이것도 모자란 겁니다. 추가적으로 있는 게 없나. LS 이 링크를 꺼내오죠. 이원이라고 하느냐 아실 겁니다. 둘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한답니다. 어떤 뜻입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충전소를 거쳐야 되는데 자, 뭐가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두 개밖에 없더라. 늘려주겠다 이겁니다. 자, 뭐가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울트라 캠퍼스티티는 폐배터리를 부장한다.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수요를 증가시키겠다. 그 다음이요. 충전소가 없다. 충전소 늘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LSR 스코 알루미늄 하이엔키 똑같은 겁니다. 뭘까요? 전기차 배터리를 감싸는 금속 소재는 아주 무겁습니다. 여덟 명이 차서 차를 타는 게 가볍습니까? 네 명이 가볍습니까? 네 명이죠. 주행걸리를 늘릴 수 있죠. 양극제를 부장하는 겁니다. 폐배터리를 부장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핵심의 배터리 1, 2, 3번을 모두 맞춰서 우리가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명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LSR 스코 하이엔키 모두 이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이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숨은 의도 작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환불 가지 않았나요? 과거의 포스코 지금은 포스코 DX죠. 거래소 이전 상장됐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경험이 있었죠. 결국은 가지 않습니까? 다만 2일날 편입이 된 이후에는 차익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런 굴곡 과정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어요. 피해갈 것 진입할 것 피해갈 것 비중의 조절입니다. 어떻게 몸뚱을 다 팝니까? 그렇죠? 비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건 산업군이 아니라 시장이다. 언제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거는 이런 과정을 피해가는 거죠. 그게 펀드메이저 할 때 15년도가 스타펀드메이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충전소 사업을 벌였죠. 결국 이 링크가 대신하게 됐죠. 자 이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맞겠죠. 백만주 12일날 흘러나온 거 원하지 않죠.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사용해야 되죠. 룰을 이해해야 되죠. 자 패시브 자금은 항상 더 오를 것 같다 했을 때 규칙성을 가지면서 감정의 이입을 배제합니다. 펀드메이저들은요. 증권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감정을 입시킵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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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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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기계에 대한 룰은 분명히 추종을 할 뿐입니다. 라운드 피규어 매도 진입 지지 이게 주의와 경고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 내년 6월에 코스닥 150을 묻지 마십시오. 거래소 이전 상상 가능합니다. 36912의 특례 편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매출의 기준에 모자라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3조 2천억입니다. 현재 두살로보티스가 6조입니다. 그쵸? 이 부분을 탈환하게 되면 50종목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회세에 대한 가치를 봅시다. LS, R스코 하이엔, K 하이엔, K 이 두 부분 이 링크는 아직 신설법인입니다. 매출액을 더하게 되면 거래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충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거래소 이전을 원하십니까? 자 그런 분들도 L 공매도 거래소 보내주십시오. 자 이 부분은 이미 충족이 돼있는 사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의 의지는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기업이 원해서 거래소로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이 과거의 셀트리온 사례를 이해하실 겁니다.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있죠. 근데 왜 공매도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받는가라고 한다면 시장에 급격한 침체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대회가 나오는 게 어떤 겁니까? 코스닥 시장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분명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끌어올리세요. 내리기 위해선 내리세요. 룰이 있다고 했죠. 반대회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코스닥에 나오죠. 개인들이 비중이 많다고 하죠. 그건 좀 피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재가치를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ETF라는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 신고가 간다 해서 즐기시는 거 좋습니다. 산업의 흐름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제론 파울에 대한 이입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수급들의 대체적인 부분이 발생됐다는 거지만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ETF에 진출하겠다 했는데 승인을 거부했죠. 미국에서 당연히 이 흐름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론 파울은 금리 동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거죠. 왜? 더 이상에 대한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에 미국의 달러도 인정해주자 이겁니다. 왜? 이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날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누구나 사람은 심리가 반영되죠. 제론 파울도 심리가 반영되죠. 다만 이 사람이 금리 인상을 할 건지 동결을 할 건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냐고요? 방법은 이겁니다. 고용지표를 보는 방법입니다. 실업자 수가 증거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어요. 침체가 올까봐.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팅의 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사이클을 다 알았다. 이겁니다. 룰도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쵸? 지금까지 영상을 집중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진심이겠죠. 엘리스머티 1월 사전 페스티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 유율과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모두가 제가 상장되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일러드렸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영상을 찍지는 않겠습니다. 엘리스머티 1월 사전 페스티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 유율과 거래 대응 방법입니다. 기계 룰을 이해하십시오. 1분이면 통용화될 겁니다. 제가 올해 54입니다. 나중에 보면 저보다 10살 더 많으신 구독자가 99%입니다. 최소 연령대가 65세시더라고요. 물론 52이라는 사람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습니까? 차트 이야기 수급 이야기 거래공식 이야기 성공을 했던가요? 아니죠? 자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그런 영상에 피곤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찾는 것 같습니다.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2년 동안 라이센스 유효합니다. 4명이 모여서 증권사 번분하시게 되면 3배의 배수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유용한 영상인가요? 한번 기대해 볼게요. 좋아요 버튼이 한 5천 개 달리는지 자 호응에 따라서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 아직 보되지 않은지 아시죠? 추가적인 자회사에 대한 건이 하나 더 등장할 겁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입니다. L 주주분들은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타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요. 공매도 거래소 주에 계신 분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LS 머티를 보유하신 분들은 모두 공매도 문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대음 방법에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보내드릴 거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85세나 신분이 그래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할 순 없냐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거를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오늘까지 영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특징적인 상황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1이 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자 LS 머티 시초감에서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 유입자 8시 59분 12일 비상장일 때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다가 취미활동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LS 머티 시초감에서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상단 에코프로 머티로 일시적인 자금이 18일 그렇죠?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이후 패시브 자금 유입가능성 자 여기에 에코프로 머티라는 건 이때 에코프로 머티가 특례 편입이 되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죠. 급락하는 날 36,000원 7,000원 사이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패시브 자금 프로그램 영상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거 제가 실시간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인터넷을 잘하지 않습니다. 12, 14, 18, 27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이죠. 얼마든 상관하지 마라. 배터리 사업은 이해하자. 3거래에 대한 법칙은 팔자. 진입하자. 라운드 특이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이 날 영상을 찍고 적금 외순 구간입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런 체계에 대한 부분에 실시간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의 산업 사이클.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항상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상향을 그리는 종목이라도 고점 매수를 하고 저점 매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왜일까요?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올 겁니다. 종목을 봤다 이거고 시세를 봤다 이거입니다. 공모주를 투자하면 나는 시초가에 무조건 팝니다. 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룰이죠? 두 번째 나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룰을 가지고 있답니다. 투자에 대한 룰. 어떤 룰이죠? 아쉬워서 또 사는 룰. 10% 샀다가 나중에 고점에서 60%를 태우는 룰. 최고점에서 100%를 태우는 룰. 무슨 룰입니까? 산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이것도 2차전지 관련 주소 2차전지도 확산을 시켰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10억을 운용하는데 처음에는 5천만 원 샀답니다. 그러다가 LNF 에코 프로비에 막 샀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을 볼까요? 배터리 업종을 사려고 한 게 아니고 2차전지 업종을 사려고 했던 거죠. 2차전지 업종이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100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론 파울 이야기를 왜 꺼냈습니까? 스타트 펀드매니저의 방식은 딱 똑같았습니다. 시장, 산업, 업종. 제가 펀드매니저 후배들한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은요. 제론 파울이 금리 동결하느냐? 금리 인상하느냐? 보자 이겁니다. 고용지표를 보면서 얘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손실률 0이죠. 월간 수익률 마이너스는 한 적 없습니다. 산업은요.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이 있다고 한다면 2차전지 꺼내봅시다.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용 배터리. 뺍시다. UC, 양극재, 전구체, IRA, 중국거 쓰지 마라. 제론의 희귀성. 침체된 배터리. 산업. 그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양극재의 핵심 수재가 필요하다. 이게 배팅의 놀이예요. 근데 2차전지를 사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죠. 그게 바로 시장의 룰이라는 겁니다. 산업은요. 종목이 있기 전에 일단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오 산업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간다고 한다면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채가 많죠. 고금리에 취약하죠. 로벌, 머크, 모더나, 화이자, 영국에 별 많이 듭니다. 아무리 현금을 구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관의 통벼가 아니잖아요. 근데 금리 동결 나온다음부터 급등하죠. 국내 증시도 셀트위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HLB부터 급등합니다. 다만 재료는 언제 등장시킨다? 업종과 산업이 움직일 때 분위기가 형성되면 호재를 반발하는 게 바로 시장이다. 2차전지 업종이 좋았을 때 은국제 생산기지 늘핀 다음에 오릅니다. 분위기 안 좋을 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오릅니다. 바이오요. 완전 관해. 암을 완전 치료했다는 이야기죠. 과거 바이오 분위기 좋았을 땐 상한가 3방짜리죠. 30%까지 못 가고 20%에서 꼬라박는 이유는 뭐죠? 참조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을 때입니다. 혼자 움직이는 항상 불안하죠. 그럼 볼까요? 이 말을 들이는 이유는 왜 에르스메트 얘기하면서 이 얘기예요? 이런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중에도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수익률 국대화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금리 동결, 제노 파울의 이 급등이죠. 셀트리원도 그렇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급등한 지는 뭡니까? 모더나 주가도 왜 올랐죠?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죠. 영국의 별비에 대한 부분이 풀리는 거죠. 그러나 항상 재료는 나중에 나오죠. 다 깨다 제약을 인수했다. 거래소 이전 상장을 하겠다. 언제부터 나온 얘기죠? 7, 8개월 전부터 나온 얘기죠. 업종이 발갈됐으니 오르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시장의 산업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도 이런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제시 받았던 적도 없고 들었던 적도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패티브 자금의 룰을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요.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을 운영했던 부분만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10억을 줘도 살 수 없어요. 자, 오늘까지만 보내드릴 때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후배 년석들도 여기서 연락이 옵니다. 왜 경제연구소 하시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냐. 기울어지는 운동장은 바로 잡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흥민이 볼을 차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들고 있긴 합니다. 과정에 대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피해가고 산업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합시다. 자, 그럼 향후에 악재는 없을까요? 단기적인 악재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거요? 또 주의 경고해 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배터리 산업. 그렇죠? 폐배터리에 대한 600주의 컨트롤타워가 누가 담당하느냐. 만일 정부의 핵심 관과자가 담당을 하게 되면 다음발적으로 폐배터리도 한 번 이용해보자 라는 이유가 나오겠죠. 그땐 이런 이런 과정들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3배에 오르는 종목도 4배, 5배 수익을 내는 건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장 궤도를 달리는 것도요 2011년도에 청하정도 사이클을 한 게 있었고 조선에 대한 사이클도 있었고 휴대폰 부품에 대한 사이클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 사이클을 인식하는 게 배터리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도체도 역시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비메모리, 랜드, 프레시, 파운드리, 페미니스 이런 겁니다. 항암제는요.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면역을 끌어올려서 다 고치느냐. 표적 이것만 고치느냐. 다 다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질 때 2차 전지라고 보지 마십시오. 배터리입니다. 주가 한번 볼까요? 리튬 가격 폭락하죠. 리튬 가격 상상 최고치에 오르죠. 그러면 2차 안지 관련지로 오릅니까? 오르긴 했죠. 이게 오른 겁니까? 아니죠. 결국은 하나입니다. 테슬라도 2위의 불명연을 지금 겪고 있죠. 결국은 우리는 시장의 사이클이 유럽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BMW, IMK, LSR 스코프 모두가 침체된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핵심입니다. 자, 프로그램 룰이라도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선배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신 분 중에 제가 54인데요. 저한테 60이 넘어 보인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꾸밀 여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시장에서 필드에 대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할 때 주식을 바라보거나 어떤 업종을 바라볼 때도요. 꾸민 업종을 보지 마십시오. 표면적인 것보다 이면적인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빠진 것보다 빠진 이유에 집중하시고요. 오르면 오른 이유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길 바랍니다. 어제에 대한 공시장은 상당히 놀라운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여러분들. 큰 판을 가기 위해서는요. 안기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작정 고집만 피우지 마세요. 어떤 변동성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변동성. 그렇죠? 알고 행동하면 무섭지 아니하다. 그렇죠? 빠지는 주가, 빠지는 시장, 이유와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공부방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3천 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해서 진심으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자주 영상을 긴급하게 찍지는 않지만 긴급한 사건이 있을 땐 찍죠.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 37분 정도 보신 분은 진심이시죠? 그렇죠? 자, 일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다만 80세 나신 분이 요청을 하셔서 저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자, 엘에스머티 실시간 전략방. 자, 이거는 엘에스머티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자, 어제가시. 지금 시각이 오전 4시 31분입니다. 목소리 좀 안 좋죠? 감기 조심하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독감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연륜도 가지고 있지만요. 몸의 체력이 한계를 느낍니다. 다만 우리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지는 몸이죠. 열심히 달립시다. 뉴욕진식 세계의 첫 거래를 혼조. 나스닥 1.6% 하락. 엘에스머티는 오늘 진입해보겠습니다. 시초가에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죠. 마이너스 구간이었죠. 최저점이었죠. 타점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자도 발생해드렸어요. 할 때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상승 기조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 영상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미국장 기술주들이 빠졌습니다. 영향을 받는 건 일시적입니다. 갈로문 경고든 뭐든 갑니다. 미국장 하락이라도. 당일 전략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타점만 보시죠. 무조건 오릅니다. 1월 2일입니다. 그쵸? 별거 없을 때는 별말 안합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엘에스의 약점이라는 표현을 하죠. 환경부 산업부 힘겨루기. 600조원 패버터리 어떻게 하냐. 산업부는 싫어합니다. 환경부는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만약에 컨트롤 타워를 센 놈이 받게 되면 이런 한번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그때는 제가 또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라이브 방송도 해야 합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유튜버가 아닙니다. 필드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MSCI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적 자산 배분을 30조원 넘는 운용자금의 포트를 잠깐 나서 이렇게 제시하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볼 일은 거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5시 50분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엘 공매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제가 검색은 될 겁니다. 코로나 때 6천억 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이때죠. 28일 이전에 제가 이날 이성균 씨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이때 공매도 12시까지 상환 중입니다. 쇼커버. 반드시 사야 됩니다. 영상까지 찍어드렸고. 이때 냅다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4만 원대. 기다려라. 매수가 버린 대로 3만 6천 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 보내드린 거고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다만 여기는 특수한 부분보다 엘스 머티에 대한 부분은 다르고요.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에 대한 이런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3천 명이 모이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위에 계신 분들 100명, 200명한테 저에게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장 산업 업종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팅에 대한 문제는 10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장의 트렌드와 산업에 대한 배터리 업종. 그렇죠? 바이오면 바이오에 대한 어떤 20%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느껴졌을 때는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익률을 최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1년 가지고 50억 버는 건 1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특급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이유는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와 이 공통점을 한번 보시죠. 자, 엘스 머티에서 시작했다가 에코프로 머티까지 갑니다. 왜일까요? 산업에 대해서 이해시켜드리고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새벽이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대동소의하죠. 우리는 큰 점은 이제 가치만 작은 점이 있다고 했죠.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다른 점이고요. 주가의 조정은 삼거래일에 대한 조정이지만 얘는 하루짜의 조정이에요. 따상상이었으니까요. 공모가 하단. 그렇죠? 라운드 피규어. 라운드 피규어. 그렇죠? 여긴 뭡니까? 공매도의 상환. 상환. 자, 전구치. 침체된 전기차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전구치. 중국과 쓰지 마라. 희귀. 역시나 똑같은 논리. UC. 왜요? 배터리 가는 거 돈 많이 들죠. 충전소 없죠. 무겁죠. 이게 바로 LS 머티, LS 알스쿠, 하이엔키. 공시사항이 이겁니다. 결국은 2025년을 향하여 자회사 또 하나 상장시키겠다. 이겁니다. 2년은 약속은 지킬게. 라고 해서 2025년 3월이라는 거에 매각한다고 하죠. 결국은 우리는 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때 거래소 넘어갈 수 있는 요건과 코스닥 150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직상장하는 게 낫죠. 이전 상장하는 게 낫죠. 가치는 경고 종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한다면 날개를 단다고 합니다. 한동훈 테마죠. 누구 테마죠. 이게 문제죠. 자 앞으로요. 이 경고 종목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완만한 가격의 형성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인정하는 역할은 시장에 제시를 할 거고 배터리 산업에 제시를 할 겁니다. 만일에 시장의 분위기가 제넘 파울이 금리 인상기에 기조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을 맞아요. 주가의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도 주도주를 편압하고 산업의 사이클이 깨지 않은 종목은 어떤 걸 겪었습니까? 코로나 같은 어떤 경제와 어떤 질병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펀드멘털에 대한 가치 훼손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2, 3일 정도의 시간을 조정해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산업군이 유지된 종목들이죠. 그런데 대부분 빠졌다. 이만큼 이건 뭐죠? 산업이 아닌 거죠.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만한 작은 조정 이후에 치고 나가는 걸 우리 주도주라는 표현하죠. 많이 오른 게 주도주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공부에 대한 부분 비교 설명 배터리 업종에 대한 비중의 투자 세 종목을 넘지 않아도 됩니다. 10억까지 자, 공부에 대한 부분을 원하시면 상단에 나아있는 사람으로 주위에 계신 분들 뭐 개모임이든 다 좋습니다.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010-4822-8706으로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1월 중에는 세미를 한 번 만들어 볼 거고요. 박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파이팅 하시고 전략자료집은 보내드리겠습니다. 패시브 자금은 반드시 알고 넘어갑시다. 그렇죠? 문자도 한 번 보내드려 볼게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몇 년 동안 1년 동안 큰 수익을 내고 위기는 피해가고 이렇게 기회를 찾아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